자 오케이 아시아프입니다. 자 LED작업이 아주 멋있게 되었습니다. 자 차는 엑스맥스구요. 하브스키드, 강화 스프링, 그 다음에 쇼크 부츠까지 하셨구요. 자 LED작업이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작업했는데 아주아주 이뻐요. 간단한 작업치고는 아주 이뻐요. 이렇게 하브스키드에다가 이렇게 멋지게 작업했습니다. 위에서 봐도 이쁘고 옆에서 봐도 이쁘고 저녁에는 여러분들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. 이걸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예 거의 뭐 차가 멋지죠. 스위치 켜주시구요. 이쪽 우에니까 스위치 켜주세요. 그쵸 스위치 땀 불이 안 켜습니다. 켜주시고 스위치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스위치 켜주시면 짜잔 그렇죠. 바디 뚜껑 바디 발라야죠. 에볼바디디디를 여시고 이렇게 두 대 차량이 있는데요. 자 일단 우리 형께서 오늘 한 번에 두 대 를 출고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두 대의 차량을 한다는 내용으로 좋은 상을 간단하게 찍어드리는 거죠. 쉽게 해서 자랑하는 거에요. 자랑. 여러분들 신저어 어떻게 바꿔보려고? 자랑. 운전하라구요. 운전은 위험한데 이거. 일단은 올라갈게요. 살짝. 자. 오케이.